네, 연방이민국은 배우자를 초청하는 이민비자에 대해서도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전용민 기자입니다. 연방이민국이 배우자 초청 이민비자 심사도 대폭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미성년 배우자일 경우 신청 초기에 대면 인터뷰를 실시하도록 한 것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현재 배우자 초청 이민비자의 경우 체류 신분 변경 단계에서 인터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초청한 경우 초기에 인터뷰를 진행해 결혼 사기 케이스를 색출하겠다는 것입니다. 대면 인터뷰 실시 대상은 신청자나 배우자가 16세 이하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 나이 차이가 10살 이상 나는 경우에도 인터뷰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배우자 초청 이민 케이스가 신청자가 거주하는 주법에 위배되는지도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시민권자가 미성년 배우자 초청을 신청한 경우는 무려 7천 건이나 됐습니다. 이민국은 필요한 경우 대면 인터뷰는 물론 심사관 재량으로 보충서류 요구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